어제는 제가 출연한 날이 아니었고요. 오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종목들 어제 리뷰를 이제 못했는데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제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한전 KPS 한전 KPS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어제 장중 무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지만 어제 장중의 5% 넘게 좀 오르면서 그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어제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4만 1,500원. 그래서 원전주 중에서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넣는데요. 지금 이제 포트에는 우진이라는 종목도 있죠. 우진. 우진도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어제 오늘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1차 목표가를 터치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관경. 어제 어제 한번 또 급등이 나왔었죠. 어제 출연한 날 아니었는데 어제 이제 장중의 15%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토목 관련 주잖아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폭우 이후에 이제 앞으로 또 토목 관련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은 제가 부동산 정책 나오기 전에 사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도 물론 있지만 폭우로 먼저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를 이미 터치를 했고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추가 급등 나오면서 뭐 좀 바닥에 사신 분들은 차익할 분들은 많이 차익을 했을 겁니다. 이제 자연관경도 처음에 말씀드릴 때 미리 미리 저점에서 급등 나오기 전에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SK가스는 어제 전화 연결로 제가 편입을 한 종목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정말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뭐 조만간 급등 한번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 겨울이 오면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또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LNG 관련 종목을 어제 전화 연결로 편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신규 종목을 좀 편입을 할 건데요. 자 이것도 좀 바닥에서 한번 편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또 부품주입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 관련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오늘 이제 현재가 7,900원에서 새아 메카닉스를 편입하겠습니다. 자 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아직은 급등 원래 이제 한번 시세 나오면 급등하는 종목인데 최근에는 그냥 바닥에서 매진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현재는 대량 거래량은 아직 터지지 않았습니다. 대량 거래량은 터지지 않고 매진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시세 나오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없이 거래량도 보면은 역배열로 지금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옆으로 기면서 거래량이 역배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좋은 저점 매수 구간인데 왜 그러면 거래량이 점점 감소하느냐. 이제 그 세력들은 시세를 내지 않고 이제 최대한 저가에 매집을 해야 되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면 그곳만 이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매수는 그 호가를 위로 사줘야 이제 종목이 급등하면서 자전거래를 돌리든 뭘 하든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호가를 위로 사줘야 돼요. 시장가로 사준 거나 매도 그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근데 매집할 때는 이제 호가를 위로 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개인들이 이제 안 가니까 던지는 물량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력들은 매수 포지션이긴 한데 물량을 그 이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호가가 안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던지는 물량만 받으니까 개인들이 근데 처음에는 급등한 이후에 개인들이 초반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니까 초반에는 이제 던지다가 이제 옆으로 주가가 횡보하니까 개인들이 이제 참다 참다 못해서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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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 던지는 물량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매물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거래량이 막바지로 줄어들었을 때 그러니까 개인 물량이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세력들이 물량 다 매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다시 터뜨리면서 급등하는 게 보통은 이제 매집 후 급등주의 원리입니다. 이게 방송에서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좀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최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그 상황이에요. 세화 메카닉스도. 그래서 지금 이제 매집할 때 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매집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또 뭐 매집이 매집을 왜 하겠어요. 그렇죠? 급등시키려고 매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저도 한번 같이 테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차트 보면서 아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세화 메카닉스고요. 원래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는 3개 정도가 있어요. 세화 메카닉스, 그 다음에 나인테크, 그 다음에 나라 MMD.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세화 메카닉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 숙매수 톱10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대형주 중에서는 제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다음에 삼성 XDI, 삼성전자야 뭐 덩치가 크니까 세 번째라고 하더라도 이거 빼버리면 LG화학, 그렇죠? 보면 상위의 종목들이 다 그 배터리 쪽이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 솔루션도 이제 친환경, 현대차도 자동차, 그리고 조선, 카카오, SK이닉스, 에코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화 메카닉스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그 증설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가면서 이제 세화 메카닉스도 같이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국내 배터리 쪽으로 호재가 나온 걸 보면은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배제, 찐수해주는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케미칼 그러니까 이제 워낙 그 중국의 CATL이 워낙 잘 나가는데 미국의 반도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배터리도 지금 규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을 제외하고 배터리 대장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CATL 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밑에도 지금 표를 해놨는데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그 전방위 사업 확대나선 LG에너지 솔루션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은 미국이 도와주는 거죠. 미국이 같이 도와준다. 지금 이제 중국산 CATL이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당연히 이제 중국 본토에서 제일 많이 쓰니까 CATL을 그 다음에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유럽차와 지금 일부 자동차, 전기차들은 이제 중국의 배터리를 좀 쓰는 조건으로 그렇게 중국 본토에 진출하고 있는데 고기를 제외하고는 결국 이제 미국도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넘어가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LG에너지 솔루션 미국 현지 생산 공장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북미 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도 좋아요. 근데 제가 LG에너지 솔루션은 또 다른 방송이나 여기서도 이제 고행스탑이나 뭐 황금전략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생쇼는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좀 스몰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세화 메카닉스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그 세화 메카닉스 관련된 지금 이제 들어가는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그 이제 부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배터리 팩 파트 다이캐스팅 요거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그 지금 제가 이제 세화 메카닉스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나온 조목입니다.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 볼게요.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제로 영업이익이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47억, 50억, 53억, 65억.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세화 메카닉스도 제가 지금 이제 완전 바닥일 때 한번 사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가 질문을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바닥 짓고 차츰차츰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관련 종목들도 좀 등등하나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G에너지솔루션의 상승 여부에 좀 이런 종목들의 어떤 향방이 좀 달려 있는데 하반기 때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라든가 뭐 어떤 전망 다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LG에너지솔루션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저점에서 한참 뭐 전환 그 지금 이제 상장 이후에 보호해소 해제에 물량 나온다.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 나올 때 제가 그 방송에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우상행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증서를 하는 식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대규모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라 실적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돈 번 족족 지금 공장 증설 엄청나게 하니까. 근데 주가는 오히려 실적이 가장 피크를 찍을 때보다 이렇게 기업이 지금 캐파가 커질 때 주가는 오히려 더 잘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의 성장 가치를 반영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이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세아메카닉스 편입했지만 나라엠엔디 얘도 지금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그 다음에 나인테크 얘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관련주인데 얘도 완전 바닥이에요. 지금 이제 3개 종목이 그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할 때 이제 같이 급등했던 종목들이거든요. 세아메카닉스나 이런 애들도 보면은 그래서 자리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얘는 이제 그 이후에 상장했지만 그래서 얘도 지금 그 물량을 많이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뭐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이 뭐 특별히 터지진 않았는데 한번 좀 길을 모았다가 거래량 한번 터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는 그래서 8,500원 잡았는데요. 여기에요.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1,000원 이렇게 잡았고요. 그러니까 2차 목표가는 정고점 넘어간다고 보고 잡은 거고 1차 목표가는 여기 이제 그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래량 살짝만 터져도 1차 목표가는 충분히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6,800원 말씀드릴게요. 손절기를 놓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